우리 역사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봐야 되는데요. 지금 강의 제목을 보시면 잘못된 역사의 첫 단추. 우리 역사가 사실 처음부터 살짝 뒤틀려 있어요. 이거를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지 그 다음 역사가 차차 이렇게 바로 잡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첫 단추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번 추억을 회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역사를 배우기 시작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공식적으로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 사회 과목에서 역사라는 부분이 처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그때부터 배우진 않았죠.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을 빛낸 100명의 미인들 이런 노래도 외우고 하면서 이순신 장군인지 광개토대왕 그런 여러 역사적 위인을 토대로 부모님 그리고 그 외의 어르신 그런 분들께 한국의 역사를 주의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역사라는 과목은 수학하고 영어 그런 걸 둘째치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오래 곁에 붙어있는 동반자와 같은 학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곁에 있는 이 동반자와 같은 역사 사실 보면 우리의 금지죠. 우리 역사를 배움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그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배우던 그 동반자와 같은 역사가 배신자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네. 되게 충격이 클 것 같죠.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동반자와 같은 역사 이 역사는 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한국인들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면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가장 처음 만나는 역사가 뭐죠? 고조선이요. 네. 고조선. 첫 단추. 고조선의 역사를 우리가 학생 시절에 총 세 번을 만납니다. 초등학교 역사 교육 시작할 때 그리고 중학교 역사 교육 시작할 때 그리고 고등학교 또 역사 교육 시작할 때 그렇게 총 세 번을 만나는데 이 고조선의 역사가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왜곡된 역사 중에서 가장 심하게 가장 안 좋은 쪽으로 뒤틀린 역사가 바로 이 고조선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되었나? 고조선의 역사가 과연 우리는 어떤 역사를 배웠고 실제 역사는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고조선. 고조선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고조선 하면 여러 가지 유물들도 있고 한데 공과 호랑이. 그렇죠. 공과 호랑이. 당군신화가 있죠. 그리고 고인돌. 그렇죠. 고인돌. 여기서 보면 이건 뭐예요? 청동기. 그렇죠. 청동기. 비파용 동감하고 이거는 보통 기억하시는 분이 없는데 미송인식 토기. 해가지고 고조선의 대풀 유물 중요한 또 하나로 뽑혀요. 그래서 유물 몇 점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당군신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을 거예요. 고조선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면 거의 간첩 수준인데 이 당군신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제 하늘에서 환인천재가 환웅천왕을 백두산에 내려보냈는데 그 백두산에서 곰과 호랑이가 와가지고 우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관청을 해서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동굴에서 빛을 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호랑이는 성격이 급해서 도망을 갔고 끝까지 수행을 한 곰이 옥녀로 변했다. 그래서 그 옥녀와 환웅천왕이 결혼해서 당군한 검에 나왔다. 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곰의 후손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신화죠. 네.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신화와 유물 몇 점 그렇게 몇 가지 아주 사소한 부분만 보고서 고조선의 역사를 넘겨요. 그래가지고 고조선 분량이 굉장히 적죠. 뭐 한두 페이지 뭐 그래봤자 좀 많으면 뭐 세 페이지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명세기 한민족의 최초의 국가인데 내용이 이렇게 빈약해서야 됩니까? 사실 말이 돼요? 안되죠. 진짜 안되죠. 이렇게 빈약한 내용 갖고 어떻게 한민족의 첫 국가라는 그런 엄청난 타이틀을 세울 수 있냐 그리고 당군은 분명 실존했던 역사인데 왜 신화라는 신화라는 말이 붙었냐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군 신화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면 우리 고대 역사가 왜 이렇게 빈약하고 푸대첩을 받고 왜 모두가 이렇게 무시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당군 신화가 결론적으로 한민족 사회에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가면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태극기가 보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큰 민족의 흉터가 있어요. 굉장히 최근 일인데 어떤 강정기를 일제 강정기 일제 강정기를 겪었죠. 이 민족의 큰 흉터 속에 더욱더 큰 흉터가 있었어요. 일제가 당시 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난도질 해놓았던 우리의 역사 그 한민족 사회에 난도질 당한 역사의 흉터 그 역사의 흉터 중 하나가 바로 당군 신화입니다.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딱 보면 긴가민가 할 것 같은데 사진 3.1운동 3.1운동 바로 맞추셨네요. 맞습니다. 이 3.1운동 사진인데 이 3.1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는 제대로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자 일제가 식민지배 초기 당시에 어떤 통치를 했었죠? 막 조선인들 때리고 죽이고 탄압하고 고분하고 무단통치 기억하시네요. 이 무단통치를 행하면서 조선인들을 폭력으로 억압해가지고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 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1919년에 뭐가 하나 터졌죠. 그게 바로 3.1운동 이 터졌어요. 아 여기서 일제가 생각을 바꾼 거죠. 아 얘들은 폭력으로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물리적 탄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차선책으로 민족말살 정책이라는 것을 해갑니다. 사실 정신개조예요. 정신개조.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이 민족말살 정책의 주 목적은 역사 말살이에요. 역사 말살. 쉽게 말해서 조선의 역사 조선의 고대 역사와 근대 역사 모두 초라하고 막 좀 넌저리나게 보기 보기도 싫어. 그럴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주입을 시켜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자기 조상들 자기 부조 아버지와 조상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자기 부조를 스스로 혐오하게 하고 그거를 배움으로써 잘하면 조선인들이 청년이 되죠. 그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서 스스로 민족의 자아정체감 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그런 걸 스스로 버리고서 더 나은 일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말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역사를 말살해야 되죠. 역사를 말살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말살을 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일본의 역사가 대충 몇 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2600년? 네. 2600년. 사실 듣기에는 좀 짧아 보이죠. 보통 2000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보통 몇 년이라고 하죠? 반만 년. 반만 년 역사 5000년 역사죠. 단순 연산해도 대충 2배가 돼요. 이 긴 역사 역사가 근본적으로 길기 때문에 한국인의 자긍심 민족의 자긍심이 꺾이지 않는다 생각한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이 길이를 먼저 줄일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본격적으로 자르기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 중에서 2000년 자신의 일본 역사 2000년보다 한국의 역사를 반만 년 역사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역사보다 더 짧게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만행지를 저질렀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일제 한민족 콘발살 사서 20여만 건 압수 불태웠다. 보통 20여만 건이면 상상이 가시나요? 20여만 건. 20만 건이면 20만이란 숫자가 운동장에 엄청 큰 운동장에다 이렇게 다 싸놔도 20만 건이 되기가 힘든데 그런 수의 역사서를 무려 태웠대요. 태운데도 얼마 고생했겠어요. 본래 있던 역사를 줄이려면 일단 역사적 사로를 없애야 돼서 태웠는데 그중에서 이상하게 두 권이 남았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상국사기 상공둘사 왜 이 두 권은 남겨놨지?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봐야 돼요. 왜 우리는 역사서가 이것밖에 안 남았지? 우리가 그냥 듣기에도 몇천 년 넘게 살았는데 왜 책이 이것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상공둘사 상공둘사에 실린 상공둘사만 보면 상공둘사에 실린 이 내용이 하나의 내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보시면 상공둘사 중 고조선 옛 석 이슬류 발글환국 그러니까 황국이라는 나라가 옛적에 있었다. 이 내용을 황국이라는 이 나라를 석유환인 어? 어디서 들어봤는데? 환인? 하면은 방금 설명해 주신 당군신화에 처음 나오신 그분 있죠? 그분 나라가 환인으로 바뀌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빼박 당군신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당군신화가 되면서 우리는 본래 황국배달조선이라는 역사가 남아 있었거든요. 황국배달조선이라는 이 무구한 역사 인류 최초의 국가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모든 이 7천년의 역사가 근 7천년의 역사가 당군신화 하나 때문에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사라졌어요. 황국 3,301년 사라지고 배달도 사라지고 조선도 사라져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로만은 반만년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야? 당군조선 인정 안 하면은 2천년 역사 남짓한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일본 역사 몇 년이랬어요? 2,600년 간 된다고 했죠. 그러면 2,600년? 2,000년? 누가 더 짧지 이제? 네, 이제 우리가 더 짧아졌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국배달조선이라는 이 길고 무구한 역사가 환인환웅당군이라는 3대 가족사 쉽게 말하는 가족사 신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당군신화 의 내용을 어디다 넣냐 일본인이 저술한 역사서 조선총독부 휘하 아래에 있는 조선사 편수회라는 우리 조선의 역사를 조선총독부에서 써내린 그 책에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조선의 고대사는 당군신화로 추격돼 버렸고 그렇게 해서 남은 역사라고는 2천년밖에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일제강점기 때 조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지금 뭐다? 그 역사는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조선사 편수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지나고도 계속 역사를 가르치고 그렇게 이어가면서 이 정도면 복붙 아닌가? 할 정도의 똑같은 조선사 편수의 역사를 아직까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서 뭘 배우냐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배우면서 본인이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내가 역사를 배우면서 자긍심을 더 느꼈나? 아니면 조상에 대한 혐오심을 더 느꼈나? 한 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를 완성하고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조선 조선사 조선총독부의 3대 5대 총독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의 청소년들은 자국의 모든 인물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 실제로 그렇게 됐죠. 실제로 그렇게 돼가지고 친애파가 많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 친애파는 아직까지 친애 잔재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조선총독부 시절의 시나리오 계락에 아직까지 넘어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 건진 게 뭐가 있어요. 20만 건 사소로 사라지고 황국배달 조선의 7천년 역사로 결국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인이 저술한 역사소 그런 걸 담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단군신화부터 시작된 말도 안 된 첫 단추로 시작된 말도 안 되는 역사 이런 역사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걸 하루빨리 뜯어 고치고 대한사랑 활동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찾아야 된다 하고서 우리의 진정한 역사 황국배달 조선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한민족사의 9천년 국통맥 이거를 바로 잡는 게 그리고 이거를 바로 잡아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학생들이 배우는 게 저의 아주 크나큰 소망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크나큰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도생님 정말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마음이 내내 편치가 않았거든요. 당군의 역사가 이렇게 실제로 실제했는데 아직도 동화책에서는 당군 신화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일제가 악용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세뇌시켰다는 것이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맞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맞아요. 누구나 이용당했다고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게 화가 나시는 거죠? 네. 저도 화가 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